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로 어렵게 고비들을 넘기다 이제야 좀 안정적인 시간을 맞이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크게 죄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삶은 그닥 순탕치 않았네요 아마도 모든 일은 그날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날이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들이 처음으로 받은 상이라 내내 들뜨고 기분이 좋았던 저희 가족은 상 받은 걸 축하하려고 짜장면이며 탕수육을 잔뜩 시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먹고는 식구들 모두 배가 부르다고 두 손 들고 말았어요 여보 탕수육은 제가 싸놓을 테니 짜장면만 밖에 내다 주세요 그날은 비도 엄청 오던 날이라 그냥 두면 그릇에 물이 찰까봐 비닐봉투에 꼼꼼하게 싸기까지 해서 짜장면을 버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를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돌아봐도 어두컴컴한 골목만 보일 뿐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후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게 보여서 다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한 꼬마 아이가 제가 버린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겁니다 빗물에 섞여서 짜장면인지 알 수도 없는 그것을 볼이 미어져라 우겨넣고 있는 모습이 며칠은 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제가 대문을 열어 말을 걸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무척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손에 들고 있는 짜장면은 놓지 않더군요 아저씨 먹을 것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아빠도 먹지 못해 계속 계속 누워만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밖에서 아이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아빠는 더 위급한 상황일지도 몰랐거든요 전 서둘러 깡마른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아들은 쓰레기 버리러 갔다고만 생각한 제가 웬 거지꼬리에 아이 손을 잡고 들어서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아이는 또 뭐고요? 당신 우리가 아까 먹다 남긴 탕수육 있지? 그것 좀 싸주구려 그건 왜요? 이 아이랑 아이 아빠가 오랫동안 굶은 모양이야 우리가 안 먹는 거니 그거라도 갖다 줘야겠어 아이 참 그거 내일 명준이 간식으로 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궁시렁거리면서도 그릇에 담아두었던 탕수육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리고 쳐다보다가 우리가 음식을 포장하는 동안 아이에게 다가오더군요 너는 몇 살이야? 그러자 쭈뼛거렸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여덟 살 어? 나돈데? 우리 그럼 친구네 반가워 아들이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아이 쪽이었습니다 물론 아내 역시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지요 명준아 얘가 누구랑 악수를 하려고? 쟤는 손도 안 씻었는데 아내가 아들의 손을 황급히 거두고는 거실 안쪽으로 끌고 가는 사이 전 서둘러 음식을 챙기고는 아이를 집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이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두 정거장쯤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거든요 음식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 길을 혼자 걸어왔을 아이가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늘 이렇게 너 혼자 음식을 찾으러 다니니? 네 그런데 요즘은 음식이 별로 없어서 맨날 아빠한테 갖다 줄 게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아저씨 덕분에 고기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덟 살이지만 나이보다 의젓한 게 벌써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은 왜 늘 또래보다 빨리 철이 드는 건지 애월은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집은 반지하였는데 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찌그러져서 이가 맞지 않는 현관문은 잘 열리지도 않고 뻑뻑했어요 간신히 문을 열자 입구부터 질비하게 놓인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부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이런 곳에 매일 누워있는 아이의 아빠도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음식을 못 먹은 지 여러 날이 지난 상태라 아이의 아빠는 입술과 얼굴이 많이 메말라 있었고 양볼은 홀쭉해서 입안에서 볼이 닿을 것만 같았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것이 한눈에도 가니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저와 아이가 번갈아 가며 부르자 아이 아빠는 간신히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아이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너, 너, 너는 혹시 그 감나무 집 막내? 그 말을 듣자 그제야 저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고향 친구 녀석이었던 겁니다 바로 저희 집 옆에 살았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만나던 얼굴인데 너무나도 병세가 심한 탓에 한 번에 알아보질 못했던 거였죠 저희는 거의 형제처럼 지내왔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그 녀석 가족이 빗에 몰려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면서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병세가 완연한 아이 아버지가 되었을 줄이야 전 속절없는 세월과 변해버린 친구 녀석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은 아이에게 모두 주고 친구 녀석은 제가 따로 죽을 사서 먹였어요 그러나 친구는 그 죽의 절반도 채 먹지 못하더군요 아니 인마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어째 너는 잘 살고 있지 그때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해서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고향을 뜬 게 계속 맘에 걸리더라 애 엄마는 왜 둘이 이렇게 살고 있어 다 그 웬스놈의 술 때문이지 뭐 내가 하도 술을 달고 사니까 어느 날 짐 싸서 나가더라고 그때 저 녀석이라도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야 방학이지만 곧 새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자네가 얼른 떨치고 일어나야지 아빠 노릇 안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용직밖에 없는데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든 중간에 처지고 쓰러지더라고 몸이 안 좋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젠 인력사무소에서도 내 일을 안 구해줘 명우를 앞으로 키우고 가르칠 일이 한참인데 이름이 명우야? 내 아들 이름은 명준인데 둘이 형제라고 해도 되겠구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친구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저는 친구의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려 그날 밤 결국 아내에게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명우라는 아이 학교 준비물 같은 거라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어? 우리 명준이랑 동갑이라서 그런지 마냥 모른 채 할 수가 없네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당신은 그렇게 마음이 약한 게 탈이에요 그렇게 한 번 도와주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없을 것 같아요? 준비물 같은 거 도와주다 보면 이젠 돈도 내놓으라고 하고 나중엔 아예 당신 아들 행세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명우 아빠랑 나는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어 그 친구의 아들이면 나한테도 조카 녀석이나 다름없지 않아? 아까 그 아이 모습 봤잖아 당신도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나? 아휴 그저 또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요 그럼 맘씨 좋은 당신이 당신 돈으로 어디 한번 도와줘 봐요 하지만 우리 집에 들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패칸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오지랖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 명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까 그 명우라는 애 좋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애 도와주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 명준이가 씩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 그대로 쭉 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전 명준이와 명우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필요한 노트와 학용품 등을 샀습니다 쑥쑥크는 아이들 발에 맞게 신발도 사고 아울렛에 가서 옷도 새로 한 번씩 사주었어요 이제 날이 추워질 테니 따뜻한 외투는 있어야겠더라고요 나란히 손을 잡고 제 앞을 걸어가는 두 아이를 보고 있자니 정말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기분이더군요 아내는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늘 혼자라서 심심해하던 명준이가 즐겁게 제잘되는 모습을 보자 그걸로 좀 위안 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결국 눈을 감았고 제가 장례식을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조문을 올 친척도 직장 동료도 없이 어린아들 녀석 혼자서 상주 노릇을 해야 했어요 친구의 영정사지만 놓인 넓은 방 안에 작은 아이 혼자 앉아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 발인을 할 때까지도 내내 아이 옆에 있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내가 굳고 말리는 통에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후견인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은 줄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아이가 따로 살 집을 구할 수 없어 저희 집에서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당연히 아내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했었죠 우리 집에 아이를 드리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입양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아들 삶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아내를 설득할 말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불숙 방에서 나온 명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 데려와 주세요 전 그 애가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모르는 수학 문제도 그 애가 가르쳐줬고 밥도 그 애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난감한 빛을 띄었지만 아이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 아내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서재처럼 사용하던 공간을 아이 방으로 주려 했는데 저희 아들이 굳이 같은 방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도 좋다고 해서 그곳에 책상을 하나 더 들여놓고 침대도 2층 침대로 바꿔주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잘했다 싶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리면서 싸움이 났다고요 저희 아들 명준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명우가 때린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학교에 찾아가니 명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고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우에게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명우야 그 애를 왜 때린 거야 네가 말을 해줘야 선생님도 널 도와주지 그러나 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난감한 얼굴로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며 일단 피해자 학생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제가 전화드리고 사과해야죠 맞은 아이가 많이 다쳤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얼마 후에 무슨 경시대회를 나가는데 병원에 다니느라 공부할 시간을 빼앗겼다면서 아이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도 명우 보호자님이 전화를 해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우도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전 명우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명우는 그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눈높이를 명우에게 맞추느라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제서야 명우가 울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명우야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우리 명우 친구들 함부로 때리거나 하는 아이 아니잖아 이유가 있었던 거지? 무슨 일 있었어? 뭐가 그렇게 명우를 화나게 했던 걸까? 아저씨 그 자식 부모한테 사과하지 마요 전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먼저 절 놀렸어요 왜? 뭐라고 놀렸는데? 그걸 알아야 선생님이랑 아저씨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물어봐도 한참 말이 없던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먼저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라면서 저보고 알코올 중독자 새끼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거라고 했어요 명우의 말에 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없이 어리게만 느껴졌던 아이들이 그런 악랄한 말로 놀렸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명우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품에 들어온 명우가 너무나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는 제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지요 전 그날 피해자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먼저 나쁜 말로 놀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주의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아이 부모는 자기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면서도 황급히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자기 아이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통화를 마치자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애가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죠 명우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건 맞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마다 지켜줘요? 저도 솔직히 나중에 저 애가 그렇게 될까 봐 무섭다고요 당신 그런 말을 애들이 들을까 봐 무섭구만 내 친구는 뭐 처음부터 술을 마셨겠어? 세상살이가 힘드니 그걸 견디다 그리댄 거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뭐 유전자부터 그게 새겨져 있기라도 하다는 거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스러워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우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매우 심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하던 아내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게 참 괴로웠어요 한 번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이라고 하면서요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채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명우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명준이가 나서서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간장게장 때문이에요 명우가 간장게장을 먹고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쓰러졌어요 아내가 그날 저녁 간장게장을 만들어 저녁상에 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거든요 그런데 명우는 게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준이가 손수게장을 발라 명우의 밥 위에 얹어주었대요 개딱지에 밥을 비워 먹는 것도 알려주었죠 명우는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는지 몰랐다며 엄청 열심히 밥을 먹더니 갑자기 목을 감싸지고 컷컷거리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갑각류 알러지 일명 간장게장 알러지입니다 피부 전체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가렵고 심하면 기간지가 붓는데 명우는 알러지 정도가 심해서 기간지가 좀 많이 부었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힘들어졌던 거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명우에게 간장게장이나 갑각류 음식은 먹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와 명준이는 놀라서 걱정스레 명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앞으론 간장게장도 못 먹는 거냐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가 반찬으로 또 간장게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당신 잊었어? 명우 갑각류 알려져 있는 거 그때 그렇게 큰일을 겪어놓고서는 또 반찬으로 내오면 어떡하나? 명우도 모르게 또 먹으면 어쩌려고 아 그럼 애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간장게장을 못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안 먹으면 되지 그런 알러지는 왜 있어서는 까다롭게 쓰리 우리 명준이가 간장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반찬도 이제 마음 놓고 못 먹어서요 아내가 불만스럽게 툴툴거리고 앉아있자 졸지에 죄인이 된 명우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더라고요 명준이도 그 상태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게 불편했던지 그쪽으로는 여관에서 젓가락을 대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명준이 밥 위로 몇 개 얹어주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우를 없는 아이 취급하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태도가 참 서운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린 명우는 얼마나 심할까 싶어 저도 모르게 명우에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1박을 해야 하는 탓에 아이들이나 저희나 긴장을 좀 했었죠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손 꼭 붙잡고 다니고 서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녀라 누구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꼭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연락 주고 알았지? 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두 아이들은 제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불안불안하던 마음은 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떠난 그날 저녁 학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명준이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또 한 달음에 아이들 수학여행 장소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명준이가 응급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명우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극히 훈련 마치고 숙소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명준이는 잘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발을 좀 삐어서 잘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 도와준다고 부축하다가 명준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던 명우를 향해 명준이는 네 탓 아니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했지만 이미 아내의 눈은 세모꼴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던 아이였는데 명우 때문에 명준이가 다쳤다고 생각하니 더 속상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내는 마치 그동안 명우의 약점이 하나라도 더 드러나게 바랬던 사람처럼 못마땅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왠지 불안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괜히 명준이에게만 뭐라고 잔소리를 이었죠 너나 잘 걸어 내려갈 것이지 뭘 다른 사람 부축하지 해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앞으로 몇 달은 고생일 거 아니야 아 속상해 엉엉 울고 있는 명우나 그 모습을 보며 괜스레 속상해하는 명준이 그리고 아들의 부러진 다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모든 사다를 낸 게 나 자신이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그릇도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 오지랖을 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과연 내가 아내의 불평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명준이와 명우를 잘 챙길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제 생일 때였습니다 명준이와 명우가 지금까지 받은 용돈을 모두 모아서 제 선물을 사기로 약속했었나 봐요 두 아이 모두 지금껏 모은 용돈들을 봉투에 담아 합치기로 했답니다 뭘 사줄 건데 그러니? 궁금해서 물어보자 명준이와 명우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비밀이라며 저희들끼리만 낄낄댔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을 거라 했고 케이크는 저녁에 사기로 했다면서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전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며 생일 파티를 하는 즐거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가장이 살아가는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일상을 일구는 것 그게 가장 큰 보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명우의 뺨을 막 내려치고 있었어요 옆에서 명준이는 울고 있고 명우는 뺨을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여보 이번엔 나 절대 못 참아요 글쎄 명우 얘가 이번엔 돈에 손을 댔다고요 아니에요 아저씨 저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명준이랑 같이 돈 모아서 선물 사기로 한 건데 제가 왜 그 돈을 훔치겠어요 늘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명준이가 대신 편을 들어주곤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명준이를 쳐다보았지만 명준이는 아무 말도 없더군요 심통이 난 것처럼 뽀루통한 얼굴로 그저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준아 나 진짜 아니야 내가 네 돈을 왜 훔쳐 네 돈이 있어야 같이 아저씨 선물을 사는데 선물을 사주기 싫었나 보지 아내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우가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넌 선물을 사주기 싫었던 거야 그렇게 매사 감사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넌 네 이득을 챙기고 싶었던 거잖아 안 그래? 그래서 네 돈은 고스란히 남기고 명준이 돈만 쓴 거잖아 너 어디에 그 돈 숨겼니? 응? 어디에 뒀어? 아내는 명우의 멱살을 잡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었습니다 명우는 변명하는 것도 포기했는지 아내의 손길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그만둬 난 선물 바란 적 없으니까 이러지들 말라고 내 생일이잖아 오늘은 좀 그냥 평화롭게 다들 웃으면서 보낼 순 없는 건가? 아침까지만 해도 좋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무리해서 저 애를 드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난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난 할 만큼 했어 당신이 걷어들인 아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난 명준이 데리고 이 집 나갈 테니까 아내는 바로 명준이 손을 잡더니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명준이는 좀 놀랐는지 저와 명우를 번갈아 쳐다보더니만 이내 아내 손에 이끌려 현관문을 나서더군요 두 사람이 나간 집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데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과 갈비찜 생일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 한켠이 쓸들해졌습니다 그건 아내와 명준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가족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 등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어요 혼자서 훌쩍이던 명우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 생일을 다 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저 진짜 돈 훔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저씨 생일을 망치기 싫어서 그냥 다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도 싶었지만요 그럼 저 진짜 명준이 돈을 훔친 나쁜 아이로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아저씨 말을 마치고 명우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혼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 처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섣불리 마음만 앞세운 행동을 했던 제 잘못이지요 그런 저의 행동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명우와 가족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결국 명우와 둘이서 앉아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떠난 식탁은 무척이나 쓸쓸했지만 제가 어두운 얼굴이면 명우가 더 마음이 셀 것 같아 애써 웃어 보였지요 명우야 아저씨가 네 앞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줄게 오늘은 명준이가 돈을 잃어버렸지만 너도 그렇게 돈을 갖고 다니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다음부터는 통장에 넣어놓으렴 그럼 은행에서 이자라는 것도 붙여주고 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꺼내서 쓸 수도 있고 알았지? 명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간 아내와 명준이가 걸려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던 아내라면 분명 저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간신히 연락이 닿은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사이의 집을 알아봤는지 새로운 동네에 벌써 집도 얻어놨더라고요 명준이 전학 처리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명준이와 명우는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이혼만큼은 막고 싶어서 아내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조금만 나를 이해해 줘요 당신 이렇게 매몰찬 사람 아니잖아 명우가 당신 말을 거역한 적 있어? 늘 고분고분하고 순한 아이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전 그 고분고분함이 사실 더 무서워요 분명히 서운할 게 뻔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그 웃는 얼굴마저 가식 같아서 소름이 도는다니까요 지금껏 당신 친구 아들이고 명준이가 좋아하니까 내가 참고 있었지만 당신도 봤잖아요 명준이가 개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고 돈까지 없어지는 거 얘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개가 옆에 있으면 명준이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요 당신 명준이 아빠예요 아내가 그렇게 자리를 뜨곤 한 뒤 아내를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명우를 버릴 수 없는 노릇이었죠 누군가는 저에게 미련하다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오랜 친구 녀석과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거두고 내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제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신 절대 명준이와 명우를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저만 명준이의 학교 앞으로 찾아가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명준이나 아내의 생일이 되면 제가 찾아가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도 했고요 명준이는 늘 저를 만날 때마다 명우의 안부를 물었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명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제가 사진이나 영상 찍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명준이에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명준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빠 옆에 명우가 있고 명우 옆에 아빠가 있어주듯이 전 엄마 옆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 우리 가족은 떨어져 지낸 채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때때로 가족을 만나고 소식을 주고받고는 있었지만 역시 가족과 떨어져 있는 허전함을 채울 순 없었던 걸까요 저는 점점 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잔, 두 잔 잠들기 전 마셨던 것이 세 잔, 네 잔으로 늘더니 급기야 한 병은 기본으로 마시게 되더군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저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까지 술이 늘자 저 스스로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몸보다 한 발 늦었더군요 몸은 벌써 이상신호가 시작됐거든요 언젠가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기운이 시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 소화 불량이라 생각하고 소화지만 열심히 먹었지만 더부룩한 기운은 여전했고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우가 절 보더니 눈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아저씨 눈이 황달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눈이 그렇게 변했었는데 아저씨 더 늦기 전에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 이미 자기 아빠를 간질환으로 잃은 녀석이라 그런지 제 눈을 보자마자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도 요즘 몸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터라 얼른 병원에 가보았지요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간이식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소용이 없다고요 하지만 간이식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도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새악해지고 있었는걸요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자신이 없더군요 왜 제 친구 녀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쯤 자기의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검사를 받아본 명우는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듣고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아저씨 명준이에게 부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명준이는 아저씨의 친아들이니까 공예자로 적합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됐어 내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런 부탁을 해 이게 다 술을 가까이 한 내 죄지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 있으니 차차 괜찮아질게다 저는 만약 이 병으로 인해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쩌면 명우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벌을 이렇게 받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혼자 남을 명우와 아빠를 잃게 되는 명준이가 걱정이었죠 앞으로 두 녀석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다 못 보고 눈 감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조급해지더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주로 수술 날짜를 잡겠다는 이야기까지 함께요 공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선생님은 공여자 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며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이니 지금을 즐기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이제 건강해지실 일만 남은 거예요 정말 잘됐어요 마치 제1처럼 걱정해주는 명우를 보며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명우에게도 공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녀석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해주더군요 그런데 공여자의 정체는 수술한 다음 날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명준이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 놀랍게도 아내가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그러게 가족들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랬수 당신 명준이 아니었으면 벌써 저세상 갈 뻔했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명준이한테 급이 갚아야 한다고요 알았죠? 그럼 나한테 간을 준 사람이? 그래요 명준이에요 지금 옆 병실에서 잠들어 있어요 공여자는 수술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경과 보기로 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옆 병실에 가 직접 명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무척이나 헬스케 보였어요 저를 위해 그런 큰 결심을 해준 명준이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명준이 덕에 얻은 귀한 목숨이니 앞으로는 더 건강 챙기면서 살아요 당신은 이제 아프면 명준이한테 잘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으름장을 놓듯 잔소리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곁을 지키겠다며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려야 했던 명준이가 이렇게 저까지 지켜주었으니까요 아비로서 제가 지켜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도움만 받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우는? 당신 명우 봤어? 명우요? 글쎄 집에 당신 짐 가지러 간 거 아니에요? 정신이 좀 들고 나서 명우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명우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어요 제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함께 있던 아이였는데 수술을 받고 나자 하늘로 솟은 것처럼 감쪽같이 자체를 감춘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결국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도 명우는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명준이와 함께 원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음에도 집안은 방금 전까지 누가 청소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치워져 있더군요 명우의 짐까지도 말입니다 명우가 읽던 책과 입던 옷가지들 명우의 칫솔과 명우의 가방까지 명우의 흔적이랄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넋이 빠져 있는 내게 명준이가 편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구요 아저씨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몸이 많이 회복되신 거겠죠?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해진 아저씨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저를 발견해 주시고 또 이만큼까지 열심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저씨의 도움을 받는 건 여기까지여야 할 것 같아요 아저씨가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셨고 그때부터 술을 드시다가 결국 병을 얻으신 거니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저씨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아시다시피 전 아빠를 술로 잃었기 때문에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저씨까지 잃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아저씨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아저씨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만 전념해 주세요 그럼 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명호는 제가 건강을 되찾자마자 절 떠나기 위해 이미 마음을 먹었던 눈치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본인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말이죠 실은 저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했던 것뿐인데 그 아이가 홀로 그 부담을 감당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명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이식 수술하기 한 달 전쯤 명호가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면 엄마가 싫어할 걸 아니까 와서 사정했어요 제발 아빠를 살려달라고요 자기도 간을 이식해주고 싶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건 친화들인 저뿐이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겪는 모든 불행이 자기한테서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만 잘되면 자긴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떠날 거라는 뜻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바로 떠난다는 뜻일 줄은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사라진 명호는 결국 수능을 치르는 날까지 학교에도 병원에도 집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명준이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고 조회는 아주 서서히 명호를 지어가며 일상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명호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실종신고는 할 수 없다고 했고 단순 가출에는 수사인력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친구의 고향이었던 통영에도 내려가 보았으나 명호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흑연인일 뿐 명호를 호적에 올렸던 것도 아니어서 그 아이가 어디를 갔는지 찾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스스로 연락을 취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잊어요 명호도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고 똘똘한 녀석이니 제 살 길은 알아서 찾지 않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저를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애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호 앞으로 만들어뒀던 통장 거기에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처럼 돈을 넣어주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어도 돈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제가 그 애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명준이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큐멘터리 PD가 되겠다며 방송국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때부터는 취재 때문에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편집실에서 날밤을 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명준이의 속옷과 옷가지를 챙겨 방송국으로 갖다 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와 아내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둘만 남으니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좋아하더군요 어쩌면 아내는 명우에게 정성을 쏟는 제가 자신과 아들에겐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더 명우를 미워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았던 아내가 점점 깜빡이는 횟수가 늘더군요 방에서 부산스럽게 나오다가도 자기가 왜 나왔는지 잊어버리거나 저를 불러서 돌아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닭볶음탕을 만들어 주겠다고 닭을 사서는 갑자기 삼계탕을 끓이는 경우도 있었고 분명히 저에게 한 말인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적도 있었어요 저는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의심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어 들어갔더니 아내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샤워타올에 비누를 묻히려고 애를 쓰면서도 손이 자꾸만 어긋나서 비누를 묻히지 못한 채 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지 아무리 비누를 문질러도 거품이 안 나요 동공이 풀린 듯한 아내의 눈을 보자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는 바로 119에 신고하여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시티며 MRI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심드렁하던 의사들이 혈관 조형수를 찍고 나자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며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라더군요 알고 보니 평소 고혈압 약을 먹던 아내는 혈압이 높은 탓에 대동맥 박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였어요 잘못하면 대동맥이 터지고 뇌졸증까지 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가슴을 열어 심장으로 이어지는 대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겁니다 이것들 모두 혈관 조형수를 찍었을 때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한 의사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무려 8시간의 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레지던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 혈관 조형수 사진에서 혈관 막힌 것을 발견했다는 의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준비한 선물도 없어 그저 음료수만 건넬 뿐이었어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젊은 의사에게 저는 음료수를 쥐어주고 허리를 굽혀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 젊은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저씨 여전하시네요 저를 아시나요? 그제야 저는 눈을 들어 의사의 눈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낯익은 눈매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명우였던 거죠 더 이상은 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어린 명우가 이렇게 듬직한 의사가 되어 있을 줄이야 저 아저씨 편찮으셨을 때 아저씨 핏줄이 아닌 게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는지 몰라요 아저씨에게 꼭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혈액형도 다르고 친인적 관계가 아니라서 제가는 적합한 적을 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결심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아저씨가 힘들어 할 때 명준이나 아주머니가 아플 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처음에 아저씨를 떠나고 나서는 방황도 좀 했지만 아저씨가 제 통장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주시는 걸 보고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텼어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명우는 검정고시로 의대를 가게 됐고 이제 겨우 레지던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명의보다도 저도 그 누구보다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저 아껴주신 거 다 알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늘 명준이랑 똑같이 주시려고 애쓰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우의 속 깊은 말에 아내는 끝내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명준이와 명우도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죠 전 역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인생의 모양이 휘킥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늘 행복한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시련과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한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면 끝까지 가보려는 의지와 믿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내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썰맘 속 감동사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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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